팀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일류치코 선수인데 또 선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상에 좋은 선수들 평가를 받으러 갑니다. 헤더 안쪽으로 제르소 받아납니다. 제르소인데요. 반대쪽이세요. 반대쪽이세요. 헤더 돌아갔어요. 주민규 마스고리 골 여기서 터졌습니다. 드디어 마스고리 골이 터졌고요. 드디어 마스고리 골이 터졌습니다. 드디어 마스고리 골이 터졌습니다. 드디어 마스고리 골이 터졌습니다. 드디어 마스고리 골이 터졌습니다. ничef사업random 감사합니다.